안녕하세요. 저는 헤어플러스 영업사원 정희석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카네칼로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패키지의 카네칼로니구요. 가격은 저희가 1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달까지 저희가 85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컬러는 대략 45가지 컬러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1,1,1,2,4 이 4가지 컬러에 대해서는 저희가 85전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45가지 컬러 중에서 옴브레 컬러가 있어요. 옴브레 컬러는 원래 제가 2불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불 50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니까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단지 조건이 하나 있는데 1,1,2,4는 박스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대신에 85전이니까 무척 저렴한 가격을 사야 됩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보시면 PP브레이드에요. 저희 PP브레이드는 가격은 65전입니다. 이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